저희가 지금 루토랑 연합 공연 중이긴 한데 계속 따로 쳤잖아요 그쵸? 이번에는 저희 감탄소년단 불타오르는데 루토 멤버 한 명 저분이랑 저희 팀이랑 같이 한 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맞춰본 적은 없어서 약간 버겁거릴 수도 있는데 그 점은 애교로 봐주세요 울토맥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 타오르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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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